제3구역의 방비를 붙여라 대드래곤 쇠네도 잊지 말고 정리해 예! 알겠습니다! 아, 왔나? 알고 있겠지만 드래곤족이 성도를 재공격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실은 그 재공격건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래곤족의 공격을 막을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세한 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이 방법을 시도하는 동안 선제공격은 삼가도록 교황청에 건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? 침공을 저지할 수 있다면야 거절할 이유는 없다만 방법은 알려줄 수 없다는 건가? 나도 같이 갈 거다 지금은 성도의 방비를 조금이라도 더 다져야 해 푸른 용기사와 빛의 전사가 사룡 리드오그를 저지하기 위해 출진한다고 하면 설득할 명분은 충분하겠지 알았다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것도 알겠고 교황청에는 내가 잘 얘기해 보겠다만 너무 모모한 짓은 하지 마라 하나도 안의 평범을 어떡하지 그리워라